유튜브에서 만드는 중 유튜브에서 루시키는 중 유튜브에서 만드신 요리 유튜브에서 만드신이 그룹이 에라이 렛 пери eff2 라이브 옛날 냄새 헥이 진짜로 아니요 아니 뭐해 아 이게 아냐 이렇게 아 아하 잘 씌워져 어 저게 밟으면 안되네 하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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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저게 열리죠 이렇게 가서 이렇게 쭉 가 그냥 쭉 좋습니다 이렇게 하고 저게 열렸죠 와 다 낼 예상도야 깔깔깔 해보자 흑흑 저도 그 생각했는데 치식 치식으로 했으면 다시보기 보면서 복구할 수 있는데 네 고맙 사과 고맙 다시보기 혜정 무장 악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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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GG 아마도 진짜 아마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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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후 이건 아니 저 점프 너무 어려운거 아니야 이렇게 하고 허잇 이런 느낌 오케이 점프를 하면은 이렇게 이렇게 어 허지만 어려움을 모르겠는데 이런 느낌 그치 허잇 그치 그치 이건 좀 쉬웠 아 아 다행이다 외국신 뿌려 오케이 아 아깝다 오케이 좋아요 최면 오 아니요 그런게 아니라요 아 계속 움직이고 있어야지 이렇게 하고 하이차 좋았어 하고 저기로 가서 여기로 가서 여기로 가서 점프 넘어가 제발 혼내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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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날거같습니다 혼날거같습니다 가자아 휴 안녕 일단은 한대 때리면 다시 활성화를 시켜야겠네 무조건 총알 블럭이 나오는거같아 한대 때리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푸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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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oulezsey세 네 нем沒錯 아 Sap subscriber 오, 뭔가 됐다 오케이 오케이 아 오, 잠시만, 뭔가 됐는데? 어허허허 헉 맵 5개에 1시간 쓰고 도스 하나에 30분 쐈습니다 여기서 주작인가? 지마반가? 동시타 성공 오, 별 아무것도 없어 예? 예? 감사합니다 그런 바고 같은 말은 하지 말아주기요 그럼 어떻게 하던데? 그럼 뭐 어쩌라고 오 16 왜 이렇게 가뿐 일본어 업 업 라이트 레프트 다운 라이트 업 레프트 다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떻게 했더라? 큰일나 다운 오케이 라이트 업 업 라이트 허 우아 괜찮아 솔루션을 얻었어 업 업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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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트 업 업 굿 다운 예씨 머리 머리 좋다 잡자 업 레프트 이렇게 꼼수를 찾으려고 하는데도 레프트 먹지마 업 라이트 다운하면 죽잖아 여기서 다운 해야돼 레프트 뭐 꼼수를 쓴 것 같지만 이론상 내 계산이 맞다면 깬 것 같은데 업 업 라이트 다운 레프트 레프트 어떻게 했더라? 다운 레프트 라이트 issa 다운 레프트 다운 레프트 업 라이프트 라이트 스위치 다운 뭔가 뭔가 포기한다고? 그걸 포기하네 그거를 안하고 메이커를 한다는게 말이 안되는데 그거를 포기하시네요 안타깝네요 안타까워요 그거를 포기하시다니 그거를 안하고도 메이커 유저라고 하시는가 어떻게 해드라 이렇게 다음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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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저런 짓을 했을까 그냥 개멍청이 괜찮아 얘는 허접이야 저는 이렇게 진짜 어렵지 저는 이렇게 진짜 어렵 얘는 그냥 재밌네 다운 안녕하십니까 안녕히 가십쇼 서운씨 방송 재밌게 보십쇼 아 오케이 죽어 그치 이거 별거 없다니까 어제 한게 진짜 어려웠어 어제 한거 진짜 한시간 걸렸는데 30분 걸렸어 30분 이거 이것도 근데 10분 걸리고 있나 지금 피해주고 이거 어떡하냐 여기다 유도해주고 오케이 왼쪽에서 한번 기다려야돼 오케이 죽어라 그치 이런 느낌 오 꿀재미다 이거 오장 와 되게 전형적인 쏘고 피하고 하는 느낌이 아니라 재밌네 이런건 원래 재밌긴 해 왼쪽에 쏘나면 기다려야돼 기다려 왼쪽에 쏘나면 굿 죄송합니다 고기 심리 시 고기 히 에 시내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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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나내새내새 예? 대 5P가 아니라요 야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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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잇 굿 어엇! 야바이 야바이 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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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스 2이 빠츠 ㅋㅋ 지네 이지 하? 아 하루종일 가시라니까 뒤질 것 같다고요? 뒤지지 마세요 쉬십시오 쉬십시오 와 스테이지 두개 끼는데 저정도 걸렸는데 큰일난거 아니야 이거? 진짜 큰일난거 같은데 곧 배부수기도 올리는겁니다 감사합니다 하하 하하 오 위기가 맞는거였어? 그럴 줄 알았다 내가 F자일거같은 오 나중에 나올 것들에 비해서 별로 어려운 퍼즐도 아니었는데 끄졌어 흠 아니요 84 84가 아니라 그치 이거는 일단 쭉 달려 일단 쭉 달려 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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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도모! 사카이진 1년째 켄티입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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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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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것도 이상한 못하다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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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 한번 그.. 스프링이 더 나오지 않을까 아.. 그.. Have some.. Have a.. Good Wi-Fi인가? 네.. 그것처럼 계속 광고 나왔던 것처럼 Have a Good Wi-Fi 전 INFJ님이 인파로 하셨던데 재미.. 재미있게는 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건 또 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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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 집가서 뭐.. 가시나 좀 할까? 부닭.. 부닭.. 부닭가시 하나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야 돼 근데 그거 좀 오래 걸릴 것 같은데 아무튼 이런 느낌? 호잇 호잇 스프링 호잇 어.. 어허허허허 호잇 하.. 여기를 페이크해요? 일단 들어가 무시 무시 난..난따요..고래와 나무이키 사과가 굉장히 떨고있는거같은데 진해 진해 기적이다 진해 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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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베테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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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걸 강화되나? 빨개졌네 수베테노 뭔가 다르 아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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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까지 수베테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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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많이 봤잖아 이거 수베테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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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라! 안 돼 안 돼 죽어 죽어 솔그린 예이 좋았어요 위로 가봅시다 저기 보탈이 하나 있네요 저기로 가면 되겠네요 마레레 죽었어 아 아 아 하얗구 하얗구 소렌이 나리타이 야바 살려줘 으악 올라가 핵메이션이 진짜 부드러운데 더 징그러워 더 징그러졌어 저런 번은 또 어디서 들고인거야 아이씨 이상한 사람들 여기는 왜 있는게 뭐죠 되나 이게 와 이렇게 하라고 오케이 그리고 이렇게 그리고 가서 오 야바이 야바이 오케이 넌 카톡이야 넌 카톡이야 흠 흠 흥 적었으 더딘이 닿으면 닿아도 안 찍는거 같은데 라니 1 2 1 3 4 5 굿 제발 왜 16필 희야 나이스 진짜 뭐하냐 진짜 뭐하냐 이게 뭔 아.. 허리 아프다 그냥 자서 갈까 1 1 2 2 2 2 2 2 3 3 3 3 대가리 터지는줄을 오케이 오 2단첩 써도 되겠지 허허 안녕 원래 바보지만 흐흫 도로니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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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 무엇을 위해 있는 길인가. 여기는. 버즐이다. 기믹인가 그냥. 와우. 네. 어떤건진 알겠습니다. 이게 아니야. 이거를. 이런 간단해보이는 매도. 뭔가 많은걸 생각해야하나. 뭐하는 게임일까. 이것은. 머리가 아픈. 그러면. 얘를. 돌려. 그럼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흐흐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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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친. 됐었는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흐흐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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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답이 없는듯. 이렇게 색깔 먼저 바꿔놓고. 그러면. 자. 봅시다. 이거를 좀 돌려요. 이렇게 돌려요. 그리고. 파란색을. 한번 돌려줍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걸 돌려봐요. 그러면 깼네요. 감사합니다. 나쁜 구멍. 마치. 아. 아이버너게이. 구멍인 것처럼. 흐흐흐흐. 흐흐흐흐. 흐흐흐. 흐흐흐. 그래서 취직으로 왔습니다. 흐흐흐. 음지로 왔습니다. 흐흐흐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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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어떻게 하냐면. 자. 이렇게 하지. 그리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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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로 돌려. 됐어. 그럼 되지 않았을까. 이걸 두 번 누를 수 있어. 그리고. 이걸 열심히. 좀 눌러봐. 흐흐흐흐흐흐흐흐. 흐흐흐흐. 짃을게.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휴흐. 먼저 먹는게 낫겠다. 흐흐흐흐흐. 이걸 돌려서. 저기가 뚫려있는 걸로 만들고 먹고 다시 올라가 뭐하는 깻는 아뇨 브로 블루 레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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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르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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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 트와이스, 앤 고우 나이스 팝팀의 피해진, 아뇨아뇨 아뇨아뇨, 아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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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뇨 죽어라 이, 이, 이 업 고우 날먹겠어, 깔깔깔 이렇게 하면 죽습니다 오우, 씨 그럴 수 있지 불어림만 깬단 듯 불어림만 깬단 듯 쿠도 신이치만 깬단 듯 깬단 듯 불어림도 은근 개똑똑하실 것 같은데 와우 아이 뭐, 하겠습니다 하나는 돼야죠 너희만 인원은 재밌는 거 하고 있습니다 그냥 롤 하제요 그냥 에휴 시우면서 시우면서 시에 넣을만한 탄막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넣은게 하이어 앤 하이어 이런건데 별로 이런건 빼야돼 진 진니아 생각나는게 진니아 밖에 없거든요 제발 아냐아냐아냐아냐 제발 아냐아냐 여기가 아 아 멀칫하지 말고 누리지 말라니까 그냥 그냥 아무것도 안 눌러도 되는데 맞을 것입니다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나는 천재 힘을 빡 좋네 난이도면에서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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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대체 뭔가 훨씬 쉬워지는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을 하면 이걸 먹고 갈 수는 있어 위기까지 이런 느낌이지 이야 아뇨 이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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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막보도 너무 어려운데 너무 까지 아닌가 아무튼 어려운거 같아 근데 꿀잼이다 약간 뇌 빼게 되는게 있긴 한데 뉴게임이요? 저는 유게임이라고 들긴한데 그러게요 아유 불어름은 빼박이네 진짜 이게 불어름 사진도 사진도 받던 그러게요 라고 들리는데 아니요 그러게요 불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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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불어름이야 발음 불어름 불어름 우와 막 피 오나오면 바닥 사라지고 그런건 아니겠지 그래도 나는 한번 올라가면 떨어질 생각이 없어서 떨어졌네 떨어질게 미안해 하 좀 무섭다 긴장 긴장이 되진 않는데 왜 맨인지 모르겠지만 그냥 재밌으면 긴장이 잘 안됩니다 약간 NNN할때도 긴장이 안되었어요 마지막 간대 마지막 간대 아무튼 피가 2개 남았는데 와 피 1 남았다 진짜 뒤져라 넌 넌 넌 넌 넌 아니 탓 너무 많이 나온다 도박을 했다 죽어라 불어름 클리어 와 땡큐 폴 플레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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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면이 좀 안티 클라이맥틱 갈아야되나 엔딩이 없어 얌 잊 넌 우리 애매